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소개할 책은요 말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신도현 여미주였습니다. 제가 스피치에 관련된 책은 나름 많이 읽었습니다. 이쪽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설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게 많았는데 이 책은 좀 달라요. 인문학적인 배경으로 좀 철학적인 말하기, 진정한 나를 찾는 말하기 그런 걸로 좀 소개할 수 있고 단순히 기술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저는 이걸 다섯 번째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생각이 좀 계속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 찾게 되는, 또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학이나 스피치나 관점이나, 또 독서나 내 관점에서 봐야 된다.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본다, 주관적으로 본다. 세상은 객관적이지만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주관으로 보는데 그 주관이나 관점이 좀 일정한 사람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 이것도 스피치에도 영향이 있고, 또 대화도 영향이 있고 그 대화라는 게 또 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어서 누구나 이 책은 좀, 특히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메모하면서 즐겁게 봤습니다. 메모한 부분들, 단은 소개하기 좀 어렵고 제가 좀 생각이 있었던 부분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화술의 노하우는 중요하다. 그러나 말에 관한 책을 한 권 더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책과는 분명히 달라야 했다. 머리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장의 화술 향상보다는 기존의 언어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모색했다. 맞아요. 이 부분 공감합니다. 뭐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말하기, 관점,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문학, 특히 동양, 서양, 고전과 철학자, 또 성현들의 말을 앞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역시 말도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주면 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고 이럴 때 나를 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를 단련시키게 되고요. 말로 세상과 타의를 슬기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지켜내려면 나를 지켜내려면 내가 말을 어떻게 되는가, 말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도 화술, 화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좀 불편하게 말하자. 너무 편하게 말하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 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니까. 그런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할 때 한 번 더 행동하고 어디 투자할 때, 살 때 한 번 생각하잖아요. 내 비용이 나가고 낭비가 되니까 말도 그렇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하자. 그래서 불편하게 말하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쁘게 좀 말하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화장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다듬고 옷도 좀 잘 입고 나가듯이 말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상대의 관점에서 한 번 관점을 바꿔서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렇다고 너무 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또 표현도 해야 돼요. 내 감정도 표현하고 그런 화술이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과학 철학자 토마스쿠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좀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역설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꾸면 나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패러다임을 바꾸면 나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우리 말, 나의 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나와 살아가는 많은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소장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이렇게 착고지에 꽂아놓는 책이 아니라 늘 보고 또 보고 대신에 짧아요. 문장들이 기껏해야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이렇게 단락이 아주 잘 나눠져 있고 어렵지 않아요. 앞에 약간 어려운 철학적인 말이 있지만 그걸 또 쉽게 풀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릇이 뭐라면 담긴 물도 뭐란다. 너무나 다름연한 얘기죠. 순자가 한 얘기네요. 이 말이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난다. 순자는 워낙 성악설로 유명하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후대의 이단으로도 취급을 받았고요. 하지만 도덕규범을 교윤하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도덕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유가 앞에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덕규범을 잘 지켜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통치자의 강한 도덕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앞에 성악설만 자꾸 얘기해서 순자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맥락을 봐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난다. 그릇은 그냥 두면서 그 안에 물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내 그릇 우린 뭐 그릇이 작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것처럼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말그릇도 바뀌어야 말이 바뀐다. 말을 다듬으려거든 우선 그릇을 다듬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말을 하고 싶다면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요. 믿음직한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 자체가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르니까 말의 모양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분 있죠. 말만 하면 그냥 트러블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 또 반대로 또 너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그냥 너무 자기하고 신발 많은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불완전하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숨기거나 반대로 과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말은요. 그 사람을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고 수양도 필요한 거예요. 내 깊이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요. 중요한 거 자존감 자존감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내 감정을 잘 경영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둘만 해내도 말 때문에 골머리하는 일은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의 내공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릇이 바뀌어야 물이 바뀌듯이 내 내면이 바뀌어야 말이 바뀐다. 단순히 잔머리만 써서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스피치에서는 안된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맸던 부분이에요. 강의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셸 푸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자의 삶이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을까? 주택도 예술의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되는 걸까? 그러네요. 우리가 사는 주택도 요즘 디자인하고 여러가지 해서 예술이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예술이다 예술이다 라는 것은 감탄했을 때 남과 달랐을 때 독창적이었을 때 또 노력이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이분은 작품의 반이요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제품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작가의 주장이에요. 말 되죠? 작품의 반이요는 제품 그러면 제품과 작품 다 품자가 들어가요. 근데 제품은 어때요? 느낌이 딱 예 획일적이고 좀 수동적이죠. 작품은 근데 독창적이고 능동적이에요. 감이 오시죠? 나는 제품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작품같은 삶을 사고 있느냐? 자 그래서 제품은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사면 되는데 작품은 이게 훼손당하거나 없어졌을 때 대체할 수가 없죠. 그쵸? 내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이 조직에서 없었을 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물론 제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누군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업을 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편의점 알바라든가 마트 캐시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누구나 대체가 가능하죠. 똑같은 임금을 주죠.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대체 가능하다는 거다. 근데 임금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많은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그만큼 이유가 있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렇다고 제품은 나쁜 거고 작품만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필요합니다. 제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그래도 제품이 아닌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면 휘길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내 자리를 누군지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가훈 이런 거 신념 사명 이런 거 쓰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저도 좀 특이하네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제 사명이 있었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걸 평생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마음속에 새긴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대충대충 해서는 그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일 수 없죠.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되게 예쁨은 많이 받았어요. 시기질투도 많이 받았고 제가 아마 이 글에 꽂힌 것도 저의 관점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당연히 작식을 제품으로 만드시겠어요. 작품으로 만드시겠어요. 학교와 사회 그 개인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작품으로 또 대우에 대우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그럼 부모인 나 삶 자체는 제품인가 작품인가 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획일적이고 제품을 만드는 남과 똑같은 교육 남과 똑같은 관점을 심어줘야 되는가 이건 또 고민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남이 가는 학교 남이 가는 학원 남들이 다 가는 대학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짜들 그런 직업을 갖게 하는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제품과 작품의 사이 정말 작품을 원한다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이 작품 같다면 자식들도 옆에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더 열심히 보여주고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개인들의 삶을 심지어 신체마저도 정상 비정상 이렇게 가르잖아요. 사람을 제품으로 여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작품으로 여긴다면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아마 제품으로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회인식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나는 독야청청 살 거야.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식은 어쨌든 인식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의 삶만큼은 내가 나만큼은 작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야 비정상 단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런 열등한 부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비로소 나의 전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야 또 나를 사랑하는 길이 열리니까요. 더 나아가서 타인앱상까지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나와 타인간의 차이가 더는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겁니다. 걸림돌은 커녕 달라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빛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감정에 복종하지 말 것 이라는 부분입니다. 스피노자 48가지 감정에 대해서 또 유명하죠. 강신주의 48가지 감정수업 강신주의 감정수업 그 책도 제가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죠.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거 검색하시면 돼요. 강신주의 감정수업 이 스피노자의 철학을 잘 인용해서 알기 쉽게 쓴 책입니다. 감정에 복종하지 말 것 스피노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나는 예속이라 읽혔는다. 감정에 복종하는 인간은 자신의 권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권리 아래 있다. 더 좋은 것을 보기는 하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당하는 운명의 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17세기에 산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철학자입니다. 범신론적 신학을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공화정을 지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얘기 있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뭘 심는다고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어를 남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래요. 그래요? 어이씨 속았네. 우린 살면서요. 감정 때문에 실수한 사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나찬가지고요. 감정이 확 휘달리면 이성을 잃게 되죠.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항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생존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를 나쁜 것으로부터 위험한 것으로부터 빼줍니다. 이런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예속하거나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순간적으로 이 감정이 휩쓸려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부분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내 주인으로 살려면 내 감정을 글쎄요. 통제라고 하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좀 표현할까요? 내 감정을 경영하는 거죠. 통제는 너무 억압하는 거니까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또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를 좀 알면 알아야 경영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처한 거를 좀 과장하거나 또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노에 취약한 사람들은 곧장 분노할 만한 상황을 해석을 하고 또 슬픔에 취약한 사람들은 바로 슬픈 상황이라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미 감정에 휩쓸리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빠져나오죠. 그리고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죠. 결국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독 어떤 감정에 취약한지를 좀 알아야겠죠. 단지 그 감정을 참아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아 이 감정은 어떤 걸까 내가 언제 이 감정에 휘달리는 걸까 라는 걸 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우리 보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해?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슬퍼해? 그렇게 슬픈 일인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 감정 안에 구조를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어긋나 있다. 지나치게 민감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구나 내가 좀 아킬레스건을 좀 건드렸구나 누가 이걸 좀 아는 것만으로도 통제를 좀 더 할 수 있다 경영을 좀 더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48가지로 구분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뭉친 감정을 풀어낼 때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보여줘서 감정을 참기보다는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이 감정이구나 아는 거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48가지 감정 단어를 불러드리는데 특별히 딱 이렇게 내가 많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메모를 따로 했거든요. 자 48가지 불러드립니다. 요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48가지를 다 풀어놨어요. 제 오디오북을 들으셔도 되고 물론 다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대표 감정들만 좀 해석을 했고요. 불러드릴게요. 48가지 비루함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반감 반감 박애 연민 회환 당황 경멸 잔혹 욕망 동경 멸시 절망 음주욕 이거 특이하네요. 음주욕 음주욕 과대평가 과대평가 호의 환희 영광 감사 겸손 분노 지리 적의 초롱 욕정 식탐 두려움 동정 공손 미움 후회 끌림 치욕 겁 궁금한 게 저도 이 강신주의 감정 수업을 봤는데 두려움하고 겁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두려움과 겁 확신 그 다음에 희망 오만 소심 쾌감 슬픔 수치심 마지막으로 복수심 복수심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맨 영화를 보면 복수심으로 막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드라마에서 실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들을 나이를 들었는데 내 감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이렇게 잘 휩쓸리는지 반면에 어느 쪽이 좀 부족한지 이것도 부족도 문제예요. 나는 뭐 전혀 식탐이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막 저지르는 거죠.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민감해도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관찰 관심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석가머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마찬가지로 느낌과 마음과 마주하는 모든 대상도 이렇게 관찰하라. 석가머리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해야 알아차릴 수 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감정 구조를 파악했잖아요. 일단 이전보다는 이제 감정이 생겼을 때 이걸 관찰해놓으면 내 감정을 경영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만일에요. 내 핵심 감정이 분노라고 한다면 덜 분노에 휩쓸을 여지가 좀 생기겠고요. 희망이 부족한 감정이었다면 이후로는 좀 더 희망적으로 좀 살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감정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구조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지나친 감정은 좀 덜어내고요. 부족한 감정은 좀 붙돋아주는 식이죠. 48가지가 다 필요한 감정이거든요.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절대 없어도 안 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돋보이거든요. 자, 이러니까 좀 부정적인 감정은 좀 줄이려고 하고 좀 긍정적인 감정을 좀 늘리러 간다 이런 건 괜찮은데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내가 그린 설계도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해서 순간중간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자꾸 훈련해 보는 거죠. 석가모니는요. 감정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고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이래요.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이 수행법이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내 모든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나와 마주치는 거죠. 나를 관찰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알아차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은요. 나의 감정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는요. 먼저 몸의 현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그랬어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은 어떻게든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노가 일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미세하게 몸이 떨립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하면요. 나의 감정이 싹트는 것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내 의지대로 키우거나 깨뜨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뭐 탄나탄과 날라이라마 이런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렸대요. 지금의 공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수도 알아차림 명상을 수행을 했고요. 덕분에 감정과 잡념을 다스려서 아이디어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의 내공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점 얘기 이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책 소개 시작할 때 관점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꽂혔거든요. 저는 관점대로 즉 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한다. 세상 자체는 객관적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아주 저는 꽂혔어요. 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하죠. 내가 어디를 보느냐 이따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걸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에 따라서 내 세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 세상이 달라졌을 때 달라질 때 또 객관적인 세상도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언어생활의 기본이 나를 닦았다면요. 다음은요. 관점을 확립해야 됩니다. 관점 조선 후계 성략자 중에서 성대중 님이 계세요. 정조가 깊이 신뢰했지만 설 출신인 탓에 높은 관점이 노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면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번잡하고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말이 공허하다. 이게 주관이 없다라는 것은 관점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 주관이 없다는 것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면이 부족한 것과 마음이 주관이 없는 것은 같은 얘기죠. 나만의 관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허해서 말이 번잡하고 또 번잡하니까 또 말이 공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게 A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A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했지만 깊이 고민하거나 나름대로 관점을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대답은 어때요? 공허한 거죠. 붕 떠 있죠. 조잡하죠.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A에 대해서 관점이 뚜렷한 사람은 할 말이 많죠. 관심이 있으니까. 말은 많지만 넘치지 않고요. 또 조리있게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A에 대한 관점은 뚜렷해요. 그 관점이 너무 뻔하거나 흔하거나 이치에 어긋나면 또 안 되겠지만 매력이 없겠죠. 어쨌든 관점은 갓되 조금 참신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말도 바뀐다. 프랑스 철학자인 루이 알트위세르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회에 모든 사회에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형성하고 변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기반과 위치에 부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설명드리면 언어라는 건요. 필연적으로 그 언어가 속한 사회에 지배적인 관점이 담겨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노소 남녀노소 보면 알죠? 여성보다 남성이 앞에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보다는 노인이 앞에 있어요? 남녀노소 이건 한국적인 관점이죠. 유럽적인 관점은 이럴 거예요. 견 견 소 여남 견 소여남 거긴 개가 먼저래요. 농담입니다만 진짜 그 다음에 남자는 맨 나중이죠. 이런 게 이데올로기예요. 알트세르식에 표현하면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데올로기는 한 삽의 전반적인 통일이라는 지배적인 관점이에요. 지배적인 관점이 좋다 나쁘다 어쨌든 사회에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덜하지만 결혼이 의무라고 여기는 삽의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을 미혼자 또는 기혼자로 규정해요. 여기에 비혼자는 없다고요. 그냥 미혼과 비혼은 다른 거거든요. 미혼은 못한 거고 비혼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비혼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배적인 관점은 사람들을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살도록 만들어요. 가령 미혼자는 미혼자답게 결혼을 서둘러야 되고 기혼자는 기혼자답게 이혼을 좀 멀리해야 돼요. 이처럼 관점은요. 언어는 물론이고 현실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비춥니다. 사회의 묵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관점의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번엔 관점이 또 왜 사회에 필요한지 이유도 있어야겠죠. 알티스웨어로도 연구했듯이 관점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관점이 새로워지면 사람도 새로워지거든요. 말 공부에 관점 공부가 필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점 바꾸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관찰 또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때 자기 경험을 잘 했을 때 아 이게 지금 바꿔야겠구나 혁신해야겠구나 이랬을 때 관점이 바뀌어야 언어생활도 바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관점 중에 또 하나가 세계관이죠.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세계관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이자 신학자인 마르틴 무버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세계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점으로 돌아온다. 세계관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를 바라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마르틴 무버는요 관점 없이 세계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주관적 관점을 제거한 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저도 학생들한테 또는 세일즈맨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쇼호스트가 제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시작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팔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도 세계관이거든요. 주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주관적 관점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관점이 없다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최대한 관점을 없애야 될지가 아니라 좀 더 훌륭하고 정의로운 그런 관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건 주관적인 관점이겠죠. 훌륭하다는 것은 학교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관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났다. 관점이죠. 세계관 정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민족 중흥 물론 해야죠. 민족 중흥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태어났냐고요. 역사적 사명을 끼고 그냥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나가는 게 관점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주입된 거죠. 주입된 거예요. 기존의 관점을 고수해서는 회결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냥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이 되려면 작품 자체가 주관적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그 관점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저건 무슨 작품이야. 저건 쓰레기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하고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거는 예술이 되는 거죠. 관점이 얘기예요. 기존의 관점을 고수해서는요. 남다른 언어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생활을 바란다면 관점부터 바꿔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언어의 깊이다. 그러니까 관점은 뭐예요? 관심. 자꾸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거 이렇습니다. 개구리 뒷다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평생 30년, 40년을 개구리 뒷다리를 연구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죠. 흥미가 생기죠. 할 말이 많겠죠. 그런 겁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관점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또 여긴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맹자는요. 더 이상 설명 안해도 되죠. 맹자. 성선설. 맹자. 화살을 만드는 이라고 어찌 갑옷 만드는 이보다 어질지 않겠느냐만은 화살 만드는 이는 사람을 다치지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이는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한다. 무당과 관짜른 목수도 그렇다.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화살 만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걸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맞는 거예요.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의 차이도 같은 거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사과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 앞에서 보면 앞태가 보이고 뒤에서 보면 뒤태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처한 자리가 곧 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뒤태를 보고자 한다면 뒤로 옮겨가야 되듯이 기존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나의 위치를 전환해야 돼요. 관점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스탠드 포인트 스탠드 포인트 뷰 포인트 말 그대로 서 있는 스탠드 지점 포인트 또는 보는 뷰 포인트 보는 지점 예를 들어서 수업 방식을 바꾸고 싶은 교사라면 직접 학생이 되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연수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가르치기만 하다가 내가 학생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든 강의를 녹화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모니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한 강의를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스피치한 거 자신이 강의한 걸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창피하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봐야죠. 괴롭더라도 특히나 목소리도 그래요. 내가 말하는 내 목소리는요. 남이 듣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다르죠. 그 이유는 내가 골이 울리고 살이 울리는 진동이 많이 되는 목소리가 내가 듣는 목소리입니다. 실제 목소리보다는 공명이 많이 되는 목소리라 더 좋게 들려요. 진짜 목소리는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남이 듣는 목소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바꾸려면 녹음해서 내가 들어봐야 돼요. 이런 것도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처럼요. 관점이란 필연적으로 위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앞자리에서 뒷모습을 상상하는 일도 가능은 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자리를 옮기기 어렵다면요. 역지사지로 반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지 않고서도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도 이런 거거든요. 상대성, 상대적인 철학, 상대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스피치, 화술,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희의 얘기를 또 해볼게요. 우리나라 성리학이 대부분 주희, 중국 속나라의 주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름지기 한 번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이 남아야 하고 한 번 쳤으면 한 움큼 피가 묻어나야 한다. 글을 읽을 때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어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글귀에 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 책 다섯 번 봤잖아요. 이 풍요 속의 빈곤, 빈곤 속의 풍요라고 옛 선비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독서를 거의 전투처럼 결투처럼 하더라고요. 만약에 생사를 걸고 결투를 한다면 치명타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었다면 분명히 남는 게 있어야 되죠. 내가 시간을 썼고 한 줄을 읽었다 그래도 내가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글을 읽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안 읽은 것과 진배가 다르지 않다. 선비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독서했던 이유는요. 독서를 단지 지식을 쌓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하는 관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선비들은 그저 먹고 사는 삶이란 의미가 없다고 봤고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독서로 그 길을 찾으려고 했고요. 내 삶을 바꾸는 독서 여기서 주의해 될 게 있습니다. 단지 그냥 열심히만 읽는 건 아니건 아시죠? 딸딸딸 외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삶의 변화예요. 독서를 할 때 집중해야 할 대상은요. 글이 아니라 납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면서 읽어야 돼요. 또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선별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성을 가르는 자세죠. 철학하는 분들 어떤 철학자의 말을 달달달달 외워서 인용만 한다면 그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죠. 그 철학을 내꺼화 시켜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 관점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독서고 진짜 철학이죠. 신영복 선생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 반드시 세 번 읽어야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그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필자는 당대의 사회 역사적 토대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필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탈주입니다. 이야 필자를 죽이고 독자로 탄생한다. 이런 표현 정말 좋네요. 이번에는 창의적인 스피치 창의적인 대법법 소개해드립니다. 창의적이라는 거 새롭다는 거잖아요. 뻔한 얘기 남과 다 아는 얘기 해봐야 안 듣죠. 뭔가 달라야 우린 듣게 되거든요. 글을 읽어드릴게요. 알렉 바디오가 쓴 글입니다. 투사를 위한 철학에 있는 글이네요. 철학 입장에서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인 전회란 없다. 오늘날 많은 철학자가 플라톤이나 라이프니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하이데거라 비트켄슈타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발견한 것들은 비슷하지만 오히려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지점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움은 완전히 단절이 아니라 다 이어진다는 얘기죠.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기존과 무조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과 완전한 달랑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이란 건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단절보다는 현지에서 한 걸음 나아갔거나 비슷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기존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철학이라는 것도 새롭고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철학자들에게서도 완전한 단절과 전환은 없어요. 일례로 하이데거와 비트켄슈타인의 독창적인 철학도 플라톤 라이프니치 철학과 닮았거든요. 그들은 독창적이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기존의 사상을 두루 섭렵하고 공부한 겁니다. 말도 그래요. 고리타분한 거 자기소개하면 저는 어디서 몇 남 몇 녀의 몇째로 태어나고 어디 살고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예 엉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분들이 했던 거를 조금만 바꾸시면 된다. 새로움은 단절이 아니고 이런 얘기 있죠. 하늘 아래 온전한 것은 새로운 것은 없다.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존의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멋지게 자기소개나 인사말 하고 싶다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찾아서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 된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접목도 아이디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동학사상이 되게 흑기적이었잖아요. 동학사상도 사실은 최재우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까지 섞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새로운 사상이라고 했고 결국 그게 먹혀서 단군이래 우리나라 이렇게 근대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학에 매료되고 했던 게 없었죠. 가장 어떻게 보면 세력이 큰 종교가 됐던 겁니다. 이런 것도 좋은 예죠. 종합과 접목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다. 스티브 잡스도 창의적이지만 본인이 한 건 없어요. 갖다 다 붙인 거지.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 붙였을 때 그럴 때 좀 창의적인 스피치라고 할 수 있어서 저도 화술 수업을 하고 그럴 때 이런 걸 많이 접목을 시켜요. 기존에 있는 단어들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고 이물과 저물건을 접목시키는 훈련들 접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차기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소개해드렸어요. 말의 내공 어떠세요? 좀 소장할만 하겠죠. 책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신다면 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말의 내공 소개해드립니다. 꼭 구입하셔서 보고 또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엄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 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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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